예수씨 그녀가 들리지 나라 세상 어디로 끊지 지금이야 내게 허락된 시간들이 이제 다 들어가라 날 느끼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아무도 슬픔도 남기 싫어 연락이라도 울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나서 내게 묶어들 그저는 다녔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녀가 내게는 정말 소중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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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